Q. 천천히 드세요. 그 초록색은 뭐예요? 이거 청포도 주스. 대단히 아메리카노 드실 것 같은데. 되게 건강해 보여요, 색이.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아니, 오빠 벌써 이제 4월이잖아요. 오빠 브이로그도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 난 지금 봄이니까. 브이로그 하기 좋은 계절이네. 그러니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에이, 오빠 저번에 코브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는 약간 촬영 중이라. 어떻게 실버 버튼 준비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 아, 진짜. 강행해야겠다. 진짜, 그냥 진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중얼중얼 좀 떠들고. 네. 그냥 친구 만날 때도 가지고 갔다가. 뭐, 여기서 끊겠습니다. 놀고. 다 놀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재밌게 놀고 나오겠습니다. 준비됐다. 이 남편 나왔어.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죠. 아니, 계속은 아닌데 중간중간 생각을 하긴 했어서. 신 한 벽에 sí 와우 하 와우 거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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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들고 있어? 네 맞아요. 택혔어요. 가보겠습니다. 고개지가! 자, 좋아요! 멋있어요, 좋아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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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액션! 액션! 승헌! 액션! 한 번 안 가리겠지? 시작! 조카? 조카 약간 그런 느낌? 조카들 같이 조카들 잘하셨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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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설적인 신발을 또 이거 잘 만들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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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주문제작이네 아 이거 신고 왔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와우 진짜 귀엽다 귀엽지 어 뭐야? 나 나 나 쥐 쥐 쥐 석션에 입고 있는 쥐 곰 곰 쥐래 쥐 곰인데 쥐 이렇게 편견 없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곰이지만 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곰이야? 편견 없는 이진욱입니다 편견 없습니다 지금 오빠 촬영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아우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화이팅 땡큐 땡큐 도도도도 전세게 전세게 타이밍